음악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같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구원을 털림없이 받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만미암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죠?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와 예수 사건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그 예수와 예수 사건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경험 안으로 내가 그 예수의 사건이 만들어놓은 모든 생명과 복락들 안으로 참여하는 길이 뭐였죠? 믿음으로 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나 능력으로 구원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근거해서 그것을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삼아서 믿는 자마다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심 모든 일이 나를 위함인 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나아간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하자면 디모데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과 신약의 모든 바울과 여러 서신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이겠지요 심지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고 나서 쓰여진 신약 성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을 총칭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영감, 호흡, 생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호흡만 한번 생각해 보면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괴핵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괴핵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보호해서 오류와 인생들이 갖는 실수로부터 모든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보호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주제예요 저는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무너졌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어느 순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성경을 사람의 저작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저자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쓰시고 요한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야고보를 쓰셨어요 사람 저자를 쓰셨지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오류와 실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사람의 저작으로 보는 것은 교회가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정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앉아 있는 저는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만약에 제가 뭘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아도 될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된다면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어떤 견해를 덮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구나 하는 것이 예배와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면에서 설교 행위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제 흉내를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하는 이런 것들 많이 흉내 내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앞에 서기 전까지 저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미련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 미련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면에서 설교를 할 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성경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적어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나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자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그 모든 이라는 말 안에는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 성경에 담겨있는 정신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생각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문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때때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때때로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전후 문명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만큼 잘 안 깨달아지는데 희한하게 때때로 한두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만져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을 쑥 데려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적인 사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은 무려 160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들의 손을 빌어서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인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각 시기에 살았던 저자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어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보존해 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오늘 우리들이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에는 공통점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오는 일관된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는 공통되어 있는 성도의 사김과 교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번역해 놨지만 원문은 전치사가 네 군데 반복해서 나와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네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말하자면 보통은 이런 본문들을 다룰 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할 때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제일 앞에만 딱 나오고 나머지 뒤에 세 개는 그냥 쭉 붙여 나오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데 오늘 본문은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네 군데 다 썼어요 교훈하는 영역과 책망하는 영역과 바르게 하는 영역과 의의로 교훈하는 영역에 성경은 유익하다 이렇게 네 개를 똑같이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하나를 강조하면서 읽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교훈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한데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묻는데도 뭘 믿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뭘 믿는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요 왜?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뭘 믿는지 믿음의 근간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핵심과 중추가 어떤 것인지를 거의 설명하거나 알지를 못하는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마음의 짐을 느낄 분들은 약간 제가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5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기도는 참 쉽게 배웠어요 기도는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제 일상의 한 삶의 한 부분처럼 기도는 제 영혼의 낙원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들을 기도하면서 참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게 성경은 너무너무 안 읽어지더라고요 5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자발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6년 채가 되었을 때 큰 도전을 제가 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꽤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믿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적지 않은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추인지를 전혀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는 5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자 비로소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핵심과 근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뭘 믿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중추를 가르치는 일에 성경은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책망하는 일에 참 유익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책망이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빛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어둡게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은 전부 국가대표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속지는 않아요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이 우리 목사님 또 나온다 내가 죄인인 거 불완전한 거 인정은 하지만 그만큼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도 인정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국가대표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대부분이 그렇게 자기를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딱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빚어놓으시고 우리 이렇게 성장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책망의 영역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비로소 처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마음이 말씀이 책망함으로 딱 여러분의 삶에 올 때 비로소 우리가 깨뜨려져요 깨뜨려지면서 리우치고 돌이키는 바로 그것 그것이 성경에 하는 책망의 영역이에요 이 책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실제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대부분은 상대적인 가치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은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것이 낫다 우린 대부분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고 자기를 보다가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진실한 의미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기를 건강하게 바르게 볼 수가 없었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자기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인 것과 자격이 없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너무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깨뜨려지게 돼요 여러분 한 번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한 번 떠올려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딱딱해요 자기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면서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비추어지면서 여러분의 그 딱딱한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딱딱한 껍질들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구나 아 내 삶의 문제가 못 배운 거 못 먹는 거 경쟁에서 뒤지는 거 전부 그런 관점에서만 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망가져 있고 깨뜨려져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깨뜨려지기 시작하면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돌이키는 과정이 책망이에요 그죠? 깨어지고 뉘우치면서 돌이킴 이 세 가지가 책망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지면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깨어져야 그때 비로소 여백이 생기면서 따뜻한 부드러운 따뜻한 부드러움이 내면 속에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깨뜨려졌으니까 그죠? 깨어지면서 깨어진 그 여백인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귀가 열리면서 듣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딱딱하게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탁탁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깨어지면 그 텀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부드러움이 제대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단단한지 한번 보세요 불행을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도 평소에는 단단해요 뭐 반을 하나 안 들어갈 것처럼 살아요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세상은 단단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이 와서 우리를 딱 깨뜨리고 깨어진 텀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뜨림 혹은 책망의 영역이 하는 이 깨뜨림은 많은 순간에 단회적일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스파클을 탁 일으키는 것처럼 충격을 탁 주고 잠시 있다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충격이 이렇게 탁 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대부분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영역인 바르게함의 영역에서 성경은 유익한데 이 바르게함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바르게함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교정, 바르게함이니까 교정, 회복, 성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딱 와서 도전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받은 도전들을 딱 붙들고 니우치고 깨어지고 니우치고 돌이키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비로소 건전한 의미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교정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무수한 영역에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정되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에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회복들이 일어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조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해요 안 변한다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가 안 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안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을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를 좀 더 정직하게 본다면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여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 성경은 때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실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서 회복시켜 내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내는 게 이 바르게 하는 과정인데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메이저하게 이 바르게 하는 영역에 가장 유익을 끼치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거나 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봐왔어요 제가 첫 번째 단임 목회 지었던 그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 귀한 한 선물이 있었는데 순이 이름 그대로 생겼어요 순이 딱 여러분 무슨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순이가 우리 교회를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 나이가 36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순이가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 제가 그 순이 얼굴이 다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지금도 예배당의 한쪽 중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저를 보는데 그 생뚱맞은 얼굴 설교를 듣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 목사가 입을 열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그냥 저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화 목사는 입을 열면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 순이가 너무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순이가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올 거예요 넉 달인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20분이나 짧아졌어요 거기서는 한 시간씩 했거든요 그 긴 설교를 넉 달을 들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나는 애써서 살면서 불안전하고 모자란다는 건 내가 동의하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순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공부하러 왔는데 시간만 아까워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또 왔어요 오자마자 쫓아와서 그 순이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죄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노? 이렇게 물었더니 순이가 말했어요 교회를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당을 딱 나왔는데 갑자기 주마등처럼 자기의 지난 넉 달 생활이 이렇게 쭉 지나갔다는 거예요 홀몸으로 서른여섯에 혼자가 되어서 오래 살았던 일본을 떠나고 또 태어났던 중국을 떠나서 영국당에 홀몸으로 왔는데 그를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해 줬던가 하는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넉 달밖에 안 다닌 교회였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 순이를 사랑하고 아껴줬는지가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무수한 죄악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약 한 8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에 순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생생하게 봤어요 제가 그 순이 세례 교육 제가 직접 시켰거든요 직접 세례 시키고 제가 세례 줄 때 간증, 교회 앞에서 간증시켰어요 그때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또 한 번 교회적으로 자라는 거 우리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자꾸 말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지나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우리를 교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내면서 회복을 일으켜주고 잘하고 성숙하고 여물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주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 성경을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을 깨달음을 얻는 것에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성령이 주되게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영역에 성경은 너무나 유익한 책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이 안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성경을 안 읽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 읽는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시대는 그럴 때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의 복락이 뭔지를 알아왔는데 우린 자꾸 현상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도구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는 안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교정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인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열면서 그건 하나도 안 읽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싶으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제일 핵심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어떤 특정한 목사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그냥 구석구석에 설교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좋아하는 목사들은 이쪽 저쪽에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야 들릴 텐데 안 여니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되거나 자라거나 성숙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양육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자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성경은 너무너무 유익한 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의로운 삶으로 안내하면서 여러분을 의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만드는 주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딱 믿을 때 우리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죠? 우린 참 불의한 자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고 뭔가 바른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전부 불의한 자들인데 그런 불의한 자를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한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행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지면서 우리 것이냐 여겨지면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너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가된 의가 우리를 데리고서 의로운 삶으로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의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이 의로 우리를 양육해내는 거예요 불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끝없이 끝없이 이기적인 우리를 그래서 공정한 것 같지만 뭔가 나는 절대로 치우쳐 있지 않고 공정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곡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공평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만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옳아 보이지 여러분은 공정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 있는 우리를 공평하고 바르고 창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양육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국 사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은 믿는 바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바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데서 시작했지만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정가된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의로운 행시를 꾸준히 연습하게 하고 마침내 의롭고 바르고 공명하고 정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보이라는 게 이 시대 조국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요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유익을 좋은 것을 더함으로 많은 유익을 끼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17절입니다 인원 여러분 인원은 보통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더함으로 많은 유익을 끼쳐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쫙 유익을 끼치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온전하게 되는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불안전함을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을 우리는 직면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요구를 만날 때 그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해진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우리 집에 제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어디 몸둘 바가 없어요 속속들이 다 저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잘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외식적인가 그 사람은 알아요 이런 얼굴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얼굴을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얼굴 런닝이 쭉 찢어지면서 헐크로 바뀌는 그 두 번째 얼굴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동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 이따 내가 바뀔 거니까 타님 없이 바뀔 거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늘 그렇게 저를 익스큐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익스큐즈 하지 말고 그렇죠?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여서 누가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더라도 반응하고 충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는 굉장히 엄하게 평가하면서 자기를 향해서는 너무나 쉽게 익스큐즈를 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미련함의 핵심이잖아요 누가 정말 정직하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자기를 핑계하거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말씀은 우리를 데리고서 그런 다양한 요구를 직면할 때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바르게 응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전체의 흐름이 17절부터 15절부터 시작됐는데 15절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15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능히 능히 하고 시작했어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능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은 뭘로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맞추는 게 성경에 대한 정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제사자 성경을 강의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냥 대충 해요 그런다고 뭐 사람이 바뀌나요?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야지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지 성경만 그렇게 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능력이 뭡니까?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뀝니까 사람이? 안 바뀝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성경은 사람들로 알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갖추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온전히 한다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온전하게 하다 앞에 온전한데 비어있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어서 뭔가를 채워서 더 온전하게 되다 이게 갖추게 하다 하는 이 동사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빚어낼 뿐 아니라 그래도 모자라고 빈틈이 생긴 부분들을 다 메워서 더 온전하고 더 갖추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이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 읽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지름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떡을 먹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핵심되는 통로를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의 아픈 시대에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왜곡이고 신앙의 왜곡의 핵심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제일 중요한 걸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서 여는 것으로부터 사랑함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양과 능력이 더하여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가지고 갖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여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묻어나고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